니에미아 11장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니에미아 강의를 해오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게 되죠 물리적인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무너진 이 심령에 회복되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복이 있어야 된다 학교 다닐 때 심령 수련회를 했습니다 심수, 심령 부흥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에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는데요 대상자들이 주로 중고등부, 청년부 지체들입니다 교육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회개의 3대 요소가 나옵니다 지적인 요소, 그렇죠?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그렇죠? 율법의 역할이고 또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께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회개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만 치는 것도 아니고 애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뭡니까?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있습니까? 변화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고 어제 말씀처럼 선한 목자가 되시죠 사꾼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를 끝까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그 열심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제 말씀이 듭니다 시작! 중심을 보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이 병자니, 악한 사람이니, 부정한 사람이니 보지 않고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셨죠 내가 믿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그렇죠?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요 이게 믿음의 역사죠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아까 말한 물리적인 성전을 짓고 성벽을 복구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죠 믿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하게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있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언약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면서 교제하면서 따뜻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많은 교회가 외칩니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건강한 성도가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만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없는 자 약한 자 힘든 자를 돌보아주고 채워주고 서로 응원할 때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 밝은 에너지 그 빛과 소금의 역할 그 평화와 화평의 그죠 메시지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 박해 속에서도 로마 시대에도 저들은 저렇게 카타콤에서도 순교하고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 사람들은 무슨 비밀이 있는가 그죠? 소금이 우리의 갈증을 유발하듯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기쁨과 행복을 주는 교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누가 나옵니까? 거룩한 성에 거주하던 문지기들이 나오죠 몇 명이었죠? 172명이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밑에 나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요 이 나머지 사람들 그죠? 이 성전 문지기들은 뭘 했을까요? 순서를 정해서 성전의 문들을 지켰겠죠 또 성전의 곡관들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디에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든 성업에 흩어져서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어요 예루살렘 말고 다른 곳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예루살렘만 다 살 수 없고 근데 어떤 사람들의 10분의 1이 모였고 자원하는 자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도 회복과 부흥을 위해 내가 헌신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죠 20절이 주는 의미는 뭐냐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대부분 선조들이 잡혀갔다가 죽었고 후손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다시 정착해서 자기 기업에 살 수 있었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주셨고 우리의 기업을 다시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땅의 약속을 회복하신 대로 너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지만 영원히가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고레스가 칭령을 내려서 돌아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어 역대기를 읽어보니까요 이 포로기 시간이 그저 황폐하고 이 땅이 죽은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 희년 아시죠? 안식년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희년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다시 경작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그 땅으로 회복하는 기간이 그 70년의 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22절에 누가 나옵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죠 성가대원입니다 합창대원입니다 주일날도 수요일도 성가대가 회복되고 금요 찬양팀이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방 왕이죠 이방 왕이죠 그 왕의 명령대로 그렇죠? 이 왕은 래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양식을 지원하고 봉급을 주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렇게 예물을 지원하고 성전 제사를 드리도록 거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이 보니까요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물론 자기의 왕과 자기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좀 기도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지원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레비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게 하심으로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성전을 돌보는 이들의 생계로 어렵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왕은 그들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고 양식을 주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몇 가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다히아와 같이 이 세상에서 공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계와 재계와 교육계 법조계 방송 스포츠 유러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만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의 일터에 퍼져있어 우리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기름과 같이 그렇죠 또 향기 내는 그리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화평을 주고 유익을 주고 친절을 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한 일을 했어요 그가 만약에 욕심을 부리려고 왕에게 그런 보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만을 잘 살려고 했다면 권력의 아부하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다히아는 이 귀한한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왕께 대변하고 성전 제사를 위해 레위인들의 그것을 보고하고 결제를 받고 그것을 통장에 입금해주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페르시아 왕실이 있었지만 유다의 실정을 아는 이 사람이 활동했기 때문에 이 왕도 지금 돌아간 백성들의 사정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었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이 방에 살든지 돈이 많은 곳에 있든지 불이한 곳에 있든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정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항상 진실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 필요하죠 불이와 타협하지 않으며 정의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부러진 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페인트 공사하는 분이 여기도 순봉원교회 집사님인데 얘기해보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적자한 것 같은데요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앙인이니까 특히 교회를 일할 때 대충대충 하거나 나쁜 자제를 쓰지 않고 최상급의 자제를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마음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감독하지 않고 보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일하는 자로서 좀 더 더 해주려고 하지 좀 더 깎아먹고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일을 하고 자신이 몸을 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연락이 끊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안 맡긴답니다 왜 이 사람의 신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자제를 쓰고 직접 하고 또 해주니까 다른 데 많아도 연락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위해 부르신 받았지만 그 양심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무슨 자유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유고 믿습니까 사랑의 법에 매이는 자유고 서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25절 이하의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백성들이 어디에 정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벨로 돌아온 유다와 베라민지파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30절 말씀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30절에 한번 보세요 기랏 아르바가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기랏 아르바 잘못했네요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유다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랏 아르바가 좀 유명한 곳이라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야곱과 관련된 곳인데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바탄 아람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이 기랏 아르바에서 이 이삭 아버지와 만났던 곳이에요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물에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이 기랏 아르바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 선배들의 믿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들이 살았을 때 힘들고 어려웠고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어디로 가라도 아니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재단을 쌓고 아이를 바치고 그죠? 화평케하고 그런 일을 돌아보면서 너희도 지금 포로기의 아픔 속에 왔지만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조들의 그 열심을 본받아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사기에 보니까요 유다지파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한 정복할 때 유다지파가 이 땅을 취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그렇죠? 그런 정복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어디를 통치했습니까?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립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지파가 유다지파가 유다지파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렇게 역사가 깊은 땅이었어요 역사를 아는 후배들이 후대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저들의 숨결을 느끼면서 그 땀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우리도 다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했겠죠 30절에 보니까요 30절에 장막을 쳤다를 한번 찾아보세요 장막을 쳤다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장막을 쳤으며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 이 말인데요 거처를 정하다 진을 치다 군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착하며 안정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지금이지만 아직까지 경계를 해야 됐어요 아직까지 도사리는 대적들이 있었고 뭔가 좀 불안하고 더 세워져야 될 게 많았던 그렇죠? 또 언제든지 이주할 수 있는 조금은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장막을 치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곳에 또 가리라 그렇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신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을 치다는 언제의 일입니까? 출애급 우회의 1세대와 2세대가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살았죠 텐트를 치고 걷고 이동하며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힘이 있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세민하고 그렇죠? 믿습니까? 그런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는 비록 그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며 장막을 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했을 것이에요 2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요하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만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와 찬양입니다 고백할까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찾아볼까요 22절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아삽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였고 탑창단의 악장이었어요 그는 10편을 몇 편 썼습니까 12편을 썼습니다 그렇죠 아삽의 시 기억나시죠 후손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찬송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앞에도 나왔지만 에스라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요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읽어볼까요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요호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허답하며 요호와께 감사하여 이래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요호를 찬송하며 큰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그죠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이들의 조상 유다 유다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찬양하다 감사하다 였어요 영적인 유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인지 믿습니다 저 옛날에 하만이란 사람을 기억나십니까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하만이 머리가 그죠 이 교만해가지고 다 절하라고 했어요 근데 무릎 꿇지 않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모르드게 기억나십니까 모르드게가 절하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야 너 죽으려고 그러냐 한번 숙여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유다인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지 이런 세상 사람들 그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왕후가 된 누구입니까 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카톡을 보냅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금식할 테니까 왕께 들어가라 오빠 왕이 나 안 불렀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리라 그쵸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에스더와 함께 이 다 죽게 된 유다 백성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개가 무슨 날이죠 불임절이죠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의 충성과 신실함을 기쁘게 보시고 훗날 하만에 죽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바사제국의 이인자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찬양은 기분 좋을 때만 환경이 열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때만 부른 노래가 아니고요 그죠 뭡니까 감옥에서도 옥중에서도 다 절하고 그렇게 할 때도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누고는 찬양하며 그죠 불로 들어갔죠 풀무로 들어가고 다니엘은 다니엘은 찬양하며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찬양을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야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읽어볼까요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이사야에서의 말씀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인이라 아멘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앉았을 때 우리도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게 중요한 역할이지 은혜받읍시다 이게 아니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게 예배지 구경하면서 뭔 기도 하나 들어보자 그 화음 잘랐나 보자 이게 자세가 아니죠 내가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대표로 할 때 같은 마음으로 올리는 것이 예배고 찬송입니다 우리가 평생 힘쓸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찬양을 강조했어요 바울이 찬양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경험했어요 옥중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구약시대에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찬송할 때 하나님의 군대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스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우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골로세스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읽어볼까요 시우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바울은 성경을 13권에 썼지만 말씀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감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찬양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도 아마 설교할 때 찬양을 불렀겠죠 그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또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찬양과 그쵸 이 기도와 그쵸 교제와 이런 균형이 우리의 영적으로 매우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늘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셨으니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돌리게 하시고 범죄하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번역신으로 신경вет 신경вет